지난번에도 대상님이 한번 오셨는데 바뀌신 거거든요. 2개월 전에 바뀌었다고요. 2개월 전에 바뀌었다고요. I met other ambassadors, so he's replaced. 요즘 보면 이스라엘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곱 개의 전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는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증거죠. 지금 전쟁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곱 개의 전선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그것도 압도적인 전력 우세를 이룰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 나라로서는 보기에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테스트먼트 모세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렇게 힘든 세월을 보낸 민족이니까 얼마나 지금 내부 결속이 강하겠느냐 그 강한 내부 결속을 기반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15억의 아랍 민족에게 둘러싸여서 생존해 가는 굳건하게 생존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참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많은 수용을 배울 수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15 나라로서 15 나라로서 15 나라로서 15 나라로서 15 나라로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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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에서 2년간 10일 동안 대구시티에 대해서는 좋은 이유입니다. 제가 대구를 방문할 때 제 아내와 상무 참사관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방문에 같이 동행한 이스라엘 기업들이 있는데, 8개 회사에 스타트업을 하기 전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된 회사인데, 8개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된 그런 기업인들과 함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이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과 한국은 양국이 이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한국도 비슷한 시기의 동물에서 정부를 가졌듯이 굉장히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자원이 전혀 없는 두 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한 경제에 발전을 이룬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게 전략적인 이유로 서로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게 전략적인 이유로 서로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다는 그런 것도 제가 뉴스로 접했었고, 굉장히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환경으로 인해서, 서로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공유하는 걱정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장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웃이 적대국가인데 어떤 적대국이냐 하면, 이스라엘 아예 이 지구상에서 먼저 없애버리겠다는 이유를 가진 그런 나라들로, 그런 적대국으로 들렀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급진적인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 국가들 뒤에는 이란이 굉장히 이란이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대단체로 미쳐서, 우리는 7일 7일에 대해 감상했지만, 우리는 강력한 것이고, 우리의 대단체들을 다 합쳐서, 그리고 우리의 대단체들을 다 합쳐서, 그리고 우리의 대단체들이 다 합쳐서, 그리고 우리의 대단체들이 다 합쳐서, 우리의 대단체들이 다 합쳐서, 우리의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작년 10월 7일에 그런 전쟁의 발반에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굉장히 스트롱하고 저는 이기고 있고 저희는 이스라엘은 또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800,000 백신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특별한 백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신이 굉장히 모자랄 때 이스라엘의 백신 스와핑을 통해서 80만 기가 백신이 한국으로 와서 필요한 분들에게 백신을 놓아주었고 생명을 살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한국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그게 한국과 이스라엘이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북한과 이란과의 핵 개발 협력 관계를 이스라엘로서는 무조건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기관과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긴밀히 협력을 해서 북한의 핵 개발 기술이 이란에 가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합니다. 일본, 북한과 이스라엘의 파트 먼저 한국과 이스라엘의 파트 북한의 도움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생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란의 핵 개발은 적극 저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하려면 가장 협조를 받아야 하는 집단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는 모습도 이스라엘이 봤을 겁니다. 그런 집단이 이란 핵 개발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모사드와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협력관계를 구축을 긴밀히 해서 북한의 핵 기술이 이란으로 가는 것은 적극 차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사린도 봉국에 좀... 물론 봉국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란과 한국의 이란의 axis입니다. 말씀하신 대사님도 본국에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비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방문에 관한 곳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당신은 국회의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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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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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의원으로 여러 번 국회에서 의원으로 계시다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의원보다 시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오퍼레이션한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의 의원에서 이스라엘의 지역이 이스라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이 이스라엘의 지역이 이스라엘의 지역에 이스라엘의 지역에 이스카가 사실 케즈벨라 공격에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카가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대구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고 현실을 뒷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스카는 오일관계에서, 이스라엘 경제사회에서, 이스라엘 경제 무역 대표부, 서울 대표를 하고 계신데, 이 ITO와 대구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FIX 2024 이스라엘 업체들이 참석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대구시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시장님 뵌 자리에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협력이 필요한 그런 주제를 드리고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가 도심 항공 교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비전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많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모바일폰, 휴대폰을 이스라엘은 직접 생산하지 않지만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아주 존경한 기술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가 저희와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것처럼 이 비전을 가지고 대구시와 이스라엘의 UAM, 도심항공교통 분야에 있어서 많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접목해서 협조를 꼭 협력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제가 중요한 의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자동차 기술분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동차 기술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자동차 기술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의 그쪽 분야하고 대구시에서 개발한 분야와 이스라엘이 온라인으로 테크놀로지 그런 이벤트가 많은데 거기에도 대구시와 많은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물론 전쟁 후가 되겠지만 2025년 내년에 시장님을 이스라엘에 초청드려서 이스라엘 꼭 방문하시도록 방문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스라엘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쟁이 좀 잠잠해지면. 전쟁이 끝나면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아니 잠잠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통역을 정확히 해요. 전쟁이 좀 잠잠해지면. 지금은 한국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을 지금 다 겸인 철수했죠? 상당수가. 상당수 줄 수 있어요. 전쟁이 좀 잠잠해지면. Absolutely. Once the world became more calm, we would definitely make an office to visit your country. Good. And the last topic is, I don't know if you do twin cities, but there are some cities in Israel that the main issue is smart tech and mobility. 이스라엘의 도시와 대구가 특히 모빌리티 쪽이랑 스마트 테크놀로지 쪽으로 그걸 아주 비슷한 점을 해가지고 자매 도시, 트윈 시트와 시스터 시티로 관계를 좀 가져서 그런 협력을 하자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대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대구에 대한 비전은 어떻습니까? 대구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대구는 앞으로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5대 신산업 도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5대 신산업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되고 이스라엘이 방위산업 분야에도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할 첨단 분야가 많고 또 미래 신기술 분야에도 협력을 해야 할 그런 나라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추구하고 있는 5대 신산업 도시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과 대구시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대구시가 제도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지난 5대 신산업 cần 우리의 시스템을 얻은 상황이 아니고 그 시스템에 있는 데이블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은 우리의 시스템을 바라며 앞으로 5위의 시스템을 위한 바람이 더욱 좋은 기술이다 we have signed today a memorandum of Understand between Israel quantum hub and Kipai we just signed before I came here because it's really impressing I visited it just before coming here and it was really really impressing and I see a lot of similarities. 항상 이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매일 문자를 전달한 거죠, 위치에 이 시장을 전달하지 않는다, 모든 나무들은 안전하고, 이스라엘들은 마우스에 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말입니다. 많은 정보가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을 할 것만으로도 안전히 극복할 수 있지만, 남은 다음이 어젯받을 한kö crayons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키아피에서 이스라엘의 퀀텀 허브업체 회사가 와서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제가 MOU 체결하고 바로 여기 시장님 면담이 온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산이 있는데 가다가 이 산을 넘으라고 합니다. 이 산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으면 보통 다른 민족, 다른 나라분들은 뒤로 오거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을 그냥 옮겨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철학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을 옮기는 데에 대한 도전에 실패가 있습니다만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2007년에 워싱턴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를 받았고 우리가 미사일을 위해 미사일을 위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향을 들었고, 이 산을 도전하는 건 아니죠. 오늘 이란에 이스라엘에 181 미사일을 찍고, 1인분이 죽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워싱턴에 워싱턴에서 주미 외교관을 공부할 때, 시라엘 분들이 와서 종이 한 장이나 연필을 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공격하는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오면 우리가 중간에서 그거를 딱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지 무슨 우화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는 미사일을 어떻게 인터셉을 할 수 있나,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180여 개의 미사일이 이란에서 날아왔을 때 단 한 대도 단 한 명의 임명에 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이 그런 곳입니다. 아이언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한국과 함께 나누고 교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기술이란 모든 것들을 한국과 항상 나누고 교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이 공동 협력해서 북한의 핵 기술이 이란으로 가는 것도 막고, 그리고 첨단 사업 분야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국내완은 그들을Ban 한국의 핵을 등장하고, 한국의 핵ич 인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전쟁을 맞춰로 ifayan 사업이 특집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대결하는 두 기술을 얻게 하며, 우리는 기술의 전쟁을 해석하는 fuerte 제공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입니다. 좋은, 좋은,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뉴욕을 많이 보기 위해 오늘의 여행을 하시메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소를 가치고, 어떤 구조가 에어컹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프로토콜에 도와주신 것을 도와주신 것이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할 때, 혹시 제가 한일에 오신 것을 환영할 수 있다면, 시장님, 제가 대구를 방문할 때, 시장님과 시장님을 만나 뵙고 시간을 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불편함이 없더라도 차량도 다 지원해주시고, 의전을 굉장히 각별히 해주셔서 굉장히 유쾌하고 편리한 방문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서울에 오시면 제가 제 관저에서 꼭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게 작은 소금을 가져왔습니다.